하지만 백년새로 명문과에서 왕호자를 빼앗길 친정 친아빠랑 왕실이 진저리가 난기지 두고보세요 그 새도가 있어 속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왕호께서 물의 술을 드셨어요 새도가 눈이 돼 미련을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었을 때 오늘 보이시겠습니까 영사스러운 날은 앞으로 특별 분기 개발은 그쪽에서 담당할 것세 특히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면제 백업의 기술을 빨리 실현시켜야 될 것이야 그래야 외적인 무력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이다시니 질졸시고 맛있게 잘해 끝이 살아가지는 내 사랑 경국지세 10분정도 잠시 후 식빵 숙소 식빵 어떻게 할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비비를 내나는 정쟁이 한신이 끝이 지를 않는 것 아니냐 감사합니다.